어 경준아 어 왔어 야 무슨 부탁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 아니 사실 여자친구가 요새 날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말인데 그 여자친구한테 돋보이게 나 몰아주기 좀 해줘 아 몰아주기 노 프라블로 문제없어 야 우리 의리빼면 시체잖아 우리만 믿어 제대로 몰아줄게 아 그래 부탁 좀 할게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어 그래 그래 오빠 자기 왔어 왜 또 불렀어 아이 오빠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려고 불렀지 인사해 오빠 친구들 여긴데 여자친구 아 재우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재우씨가 미인이시네 아 예뻐 아 둘이 어떻게 만난거야 아이 내가 좋다고 따라다녔지 자기야 술 한잔해 어 오빠 새끼손가락 이거 뭐야 습관이 돼가지고 가끔 보면 꼭꼭 여자 같더라 어 진짜 여자 같은 거 진짜 싫어 야 아이 나는 그 여자 같은 거 아니야 너 요새 남자들이 커 얼마나 여자 같은데 나 정도면 노말로 말해 성숙아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어디? 잘 모르겠는데 아 지지배 나 앞머리 잘랐잖아 아 지지배 보는 건 너무 없어 아우 또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아 진짜 아우 나 큐티클 제거해야 되는데 나 뭐하고 있는 거니 진짜 막 이래 성기야 아 김성기 나 내일 그날이잖아 어 뭐 뭐 뭐 뭐 뭐 그날? 예비군 아 미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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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친다 어 전화했다 여보세요 아 네 아버지 어 예 아버지 예 예 아니 아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건 아니고요 호적에서 팔 거면 파든가 몰라 집에 가서 이게 끊어 뭐야 끊으라고 진짜 끊어 나 완전 어이없음 막 이래 오빠 친구들 보니까 오빠는 여자 같은 것도 아니었네 자기야 치킨 좀 먹어 오빠 왜 그래? 내가 뭘? 몰라서 물어? 왜 그러냐고 오빠는 그게 문제야 야 내가 뭐 언제 왜 그랬다고 그래? 어? 나는 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요새 남자들이 거 얼마나 왜 그래 하는데 나 정도면 노말로 말해 왜 그래? 석이야 왜 그래가 뭐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게 아닌가 봐 아 왜 그러냐고 아우 너야말로 진짜 왜 그러냐 답답하게 아우 더워 죽겠네 진짜 이거 이거 이 옷도 문제야 청청 누가 이렇게 옷의 색깔을 맞춰서 입어 아우 진짜 싫어 야 나는 이거 옷 색깔을 맞춰서 입는 것도 아니야 너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옷 색깔을 맞춰 입는데 나 정도면 노말로 말해 성규야 바지 좀 벗어줄래 아 재윤씨 아 이 정도면 색깔 맞춰 입은 거 아니에요 뭐야 청팀 갖고 좋네 아 청팀 아니거든요 미안하다 병준아 병준아 내가 많이 늦었지 아니야 나이스 타이밍 재윤씨 안녕하세요 아 오늘 금요일이라 금색을 입어봤어요 요일이랑 깔맞춤 이건 살균살균 엉금엉금 우리 오빠가 괜찮은 남자였네 맞지 나 정도면 노말로 말해